지난 9월 18일 월요일날에 대구산성교에서 대한예수기장로에 108회 합동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 관련해서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먼 총회가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서 잘 맞춰졌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수고하신 총대님들을 비롯해서 참석해서 봉사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회는 보통 성총회라고 하는데 장로교회에서는 최고의 회의입니다 권위가 있고 거룩한 회의이기 때문에 성총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매년 총회가 개최되지만 금년 총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것은 금번 총회의 그 과정과 인준 결정 내용들이 평강제일교회의 정상화를 이루어가는 데 깊은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서울남노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서울남노회 산하 평강제일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총회에서 보고함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았다는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고의 내용의 의미를 보게 되면 그동안 이탈적 사람들로 구성된 구서울남노회는 불법노회이며 결정한 모든 결정들이 무효라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총회의 허가에 따라 구성된 새로운 서울남노회가 정식노회이며 또한 서울남노회에서 진행된 모든 재판 절차와 결과도 총회의 인준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이탈 측에서는 대리회장 직무 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법원에 소송한 상태인데 근본 총회의 결정이 법원에 제출됨으로 대단히 유용한 자료로 사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대리회장 제도에 관련된 총회 헌법 개정안을 인준하는 절차가 근본 총회였습니다 이 대리회장이라는 명칭은 각 교단마다 사용하고 있지만 교단마다 그 의미가 조금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탈 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내용을 보게 되면 타 교단에서 사용되는 내용을 마치 우리 총회의 헌법인 내용처럼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본 교단의 입장이 필요했는데 감사하게도 총회사나 8개의 노회에서 근본 총회를 앞두고 정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주셨고 8개 노회 중에서 7개 노회에서 가결해 주심으로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 내용도 법원에 제출되어 대리회장에 대한 본 교회나 본 총회의 입장이 전달되고 우리 판사님들께서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나 기회가 제공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근본 총회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총회입니다 오늘 9월 20일은 가처분 관련해서 교회 측에서 보충 서면을 마지막으로 제출을 했던 마감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이탈 측에서 또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명절이 지난 이후에 아마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할 텐데 위에서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본 총회가 이러한 의미가 있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이탈 측에서 총회 방해를 위해 100여 명 정도 혹은 120명 정도가 대구에 내려온다는 정보가 저희들에게 전달이 됐고 그에 따라서 청장령 25명 여성계 17명 성도들이 총회 지키미로 이렇게 대구에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특별한 상황은 없었고 지키미들 덕분에 은혜 가운데에서 보호받는 그러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대구까지 동행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회 내용을 볼 때 그동안 총회장으로 수고해 주셨던 류홍정 목사님께서는 총회 규칙에 따라서 3년 임기를 마셨지만은 앞으로 고문 입장에서 대외적인 업무 협력하기를 또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총회의 신임 총회장님은 광주 실만한 물가교회의 김규환 목사님께서 신임 총회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현재 교회가 성전 건축 문제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큰 책임을 맞으셨습니다 총회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총회사나 모든 교회도 성장하는 만큼 신임 총회장님과 총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산성교회는 총회를 준비하면서 대단히 어려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유동필 단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의원들 그리고 남녀성교회 또 청장년 성도들이 대단한 수고를 해주셔서 총대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불편함 없이 총회를 참석할 수 있었고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대구 산성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좀 더 열의가 느껴지는 그런 교회임을 이번에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총회의 지킴이들을 위한 간식비를 제공해 주셔서 이후에 우리 성대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회 지킴이들을 위한 음식 제공을 해 주신 지교회가 있고 또 본교회 교구가 있어서 간단하게 광고 말씀드립니다 창원동산교회에서는 교회 지킴이를 위해서 150만원 상당의 반찬을 밑반찬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창원동산교회는 본교회와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이청국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0대 교구에서는 교회 지킴이들의 식사를 위해서 김치 30박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구입한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한 40여 분이 모여서서 직접 만드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구 장로님 그리고 교구 총무님을 비롯한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성도님들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